라, 라저, 라, 라저, 예 김반장님 김영세입니다. 마양 밀매 조직 도끼파 봉거지에 도착했습니다. 남자 조직원 막둥이로 잠입해 증거 수집하겠습니다. 라, 라, 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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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, 예. 어 그래. 니가, 니가 오늘 온다던 그 막둥이냐? 네 안녕하십니까요. 새로 들어온 막내 조직원 막둥이입니다요. 어 그래. 아이 반갑습니다요. 너. 너 내 첫사랑 현정이 아니니? 오빠. 오빠. 조폭이 된 거야? 그럼 너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나 경찰이 됐어. 여기서 잠입 수사 중이고. 그래서? 그래서 지금 남자 분장하고 있는 거야? 어머. 보지 마. 오빠에게만은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.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눈 닫고 귀 닫아? 야 김현정. 너. 뭘 해도 이뻐. 오빠. 그장님 나가십니다. 막둥이입니다요. 왜? 나셨습니까 형님? 왜? 아니 안녕하십니까. 새로 들어온 막내 조직원 막둥이입니다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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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는 쓰레기요. 쓰레기. 보지 마. 눈 닫고 귀 닫아. 알았어. 야 근데 현정아 너 표정 왜 그래? 나 화장실. 화장실? 아니 저 큰형님 저 물 좀 빼고 오겠습니다요. 화장실 좀 보내겠습니다. 화장실을 갖다가 엄청 가지 껴야지. 잠깐. 네? 무슨 사내자식이 물 빼러 간다면서 휴지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? 네? 아 여자처럼.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. 야 너 목소리도 좀 여자 같고. 남자입니다. 야. 예? 야 너 수상해. 형님. 그. 똥인 것 같습니다. 똥을 와다다다다. 변기를 빵 박살을 천장에 다 쳐바르고 와다다다. 오빠 도와줘서 고마워. 야 너 그만 좀 해.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.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? 안아주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. 그럼 안아주면 되잖아. 난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. 야 막동 아까 그 어떻게 쌓인다고? 와다다다다. 변기 빵! 천장 닥쳐. 어? 시원해. 나는 똥싸길. 나는 똥싸길. 똥싸길. 보지 마. 눈 닫고 귀 닫아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지금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는데 마약을 모두 압수당했답니다. 네? 너네 이 자식들이 일처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 형님. 너네 한 줄로 서. 오. 너네 안 맞은 지 오래됐지? 오. 좀 맞자. 오. 막내 자식이 일처리를 이따위로 처리하면 이 자식아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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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둥아. 다시 나 걸어 오겠습니다. 너 우리 식구지 그지? 근데 저는 오늘 첫날인데요. 너도 좀 맞자. 막둥아야. 내가 지켜줄게. 그것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. 야 니들 지금 둘이 끌어안고 뭐하는 거냐 연인처럼. 예? 아니 그. 아니고요. 레슬링 레슬링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. 예예. 기부업 기부업. 기부업. 레슬뽀브라 트위스트. 뭐 초? 뭐 초? 초크 슬립? 야 너 뭐야. 형님의 귀염둥이 막둥이입다요. 으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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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